그럼 다음 가보자! 두 번째는 카와르가 제안한 게임! 오기로 버티기 데스마카롱이다! 각자 3개의 마카롱을 순서대로 먹어줘야겠어! 하지만 그 중 하나는 하반으로 소스가 담뿍 들어간 데스마카롱! 서로가 먹은 어떤 마카롱이 데스마카롱인지 보다 적은 횟수 안에 맞추는 팀이 승리! 그럼 데스마카롱이 얼마나 매운지 한번 시식을 부탁드려봅시다! 내가... 렛츠 데이스팅! 이렇게 보신대로 1번이는 버티기 힘든 매콤함! 그럼 양팀 A그룹부터 부탁드립니다! 가볼까요? 실식! 나타리 양은 태연하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유매미 태연? 아차! 유매미 저질러버렸나? 자! 이어서 그레피! 드셔주시죠! 드디어 마지막 그레시! 부탁드립니다! 이건 다 먹은 것만으로도 굉장하다고... 그럼 답이 맞춰볼까? 우선은 카워루부터! 카워루의 대답은? 그릇 B! 그게 데스마카롱이구나! 정답! 그럼 다음 자바미 유매코 니가 맞춰주겠니? 그럼... 그릇 B가 데스마카롱입니다. 정답! 정답! 그런거로 허기라바티키 데스마카롱은 승부 승부! 니아하하하! 그럼 마지막 승부는? 그리고...